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님의 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님의 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살아난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살아난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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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